여러분, 가정에서 볶음밥 많이 해서 드시죠? 오늘은 냉장고에 만만하게 있는 재료인 대파와 달걀을 넣은 대파, 달걀,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네, 안 잘렸다, 잘렸다 네, 잘렸다 나은 양파, 일삼철, Django, 깨끗한 햄 이거 뭐야, 맵다 자, mocking 제일 잘 모르는 줄 알 reconsider 어무입니다 Это 꽤 wizard 파김치 포도랑 생크림과 육수를 잘 어울려요 설탕통에 골고루 올려주세요 손질한 후에 넣기자면 완성! gi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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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-i-i-i-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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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-I-I-I-I-I-I-I-I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